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맛있는 거 먹자 고생하세요 너무 좋죠 맛있는 거 사줄게 너무 좋아요 보러오세요 오빠 뮤지컬 언제 언제? 저 일주일에 3, 4원씩 해요 진짜 보러 갈게 몇 번 봤어? 저 한 번 이거는 한 번 그래 한 번 보고 보자 같이 진짜 잘해요 안녕 언니 너무 생일 오늘은 또 지혜론 생일인데 어? 진짜? 내일모레 생일이요 아 예은아는 생일이에요? 언니 갈게요 안녕 안녕히 계세요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세요 맛있어 먹자 네 예니 생일 자중해 예니 자중해 안녕하세요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오빠 저 공동 졸업 도와주셨습니다 오빠 제가 공동 졸업을 올리기 위해 아 그거 같이 올게요 뭐 찍었어? 그러면 내가 이런 거 하고 있으면 내가 손으로 가렸다고 때리면 오빠는 어떻게 나와? 하하하하 하하하하 오빠 안녕히 계세요 오빠 바이바이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건너 때 와 잡아줘 정현아 몇 시고 가는 거야? 10시? 정현아 네, 10시 시작 정현아 어 생방이랑 바로 가야겠네 대빈 아직 시간은 있어서 정현아 방송은 켜져있고요 다른 집집집이 많으셨거든요 정현아 화장실은 가까이 정현아 어... 정현아 아... 정현아 아 근데 지금 오기는 왔는데 정현아 아 뭐하게? 정현아 생일? 정현아 아 생일 안녕하세요 머리 4중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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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V에 따라왔어? 친구 만나고 지금 예은씨 또 명품 신고 아니요 스타일리스트 그니까 아 진짜로? 저희한테 조공을 해주셨던 스타일리스트? 네 실장님 오 어머 어떡해 연예인이다 연예인 아니고 스타일리스트 실장님이시고 아니 그래도 아니 진혜은이 연예인이라고 이런걸 다 챙겨서 나 이런거 처음 받아봐 아 진짜로? 처음 받아봐 처음 받아봐 오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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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해요 카메라 나오고 있네 어떡해 감사합니다 어떡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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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좀 가운데서 아 아 진짜 없어요 아니 너 혼자 벗고요 벗고요 벗고요? 하나 하나 둘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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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좀 아 좀 잡혀 엉덩이 엉덩이 다 통해 아 아 감사합니다 축하해 소음 밀어 감사합니다 이거 베디가 주고 갔어요 진짜로?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 저 생일이 어 뭐야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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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챙겨드세요 제가 생길게요 펜이랑 알겠습니다 별거 해가지고 유익하시듯 호가 이거 저거 나 성지옥 아니에요 성지옥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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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읽으면 안되죠? 아 아니요 봐도 돼요 아래요? 여기 좀 앉아있어도 되나? 네 아 저기 빨리 들어가요 안녕하세요 아 감동이야 너 진짜 생각도 안 오갔는데 흠 음 흠 흐하하하 흐하하하 그림 너무 귀여워 잘그린다 이거 직접 그리신거야? 누가? 내가 진짜로?! 허어 헉 너무 잘그리셨다 그림 보이시나? 흐하하하 사실 조롱이 다 섞여있는데 흐하하하하하 흐흫 어 감성성 눈물 날 것 같아 운대 쟤 운대 진짜잖아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무슨 일이야 찍어도 돼요? 아이고 더워 너무 감동적인 그림 바지에 눈물이 툭툭 빠져나서 아 근데 덕분에 우리 간식 좀 잘 먹을게요 감사합니다 행복한 눈물이시죠? 속상한 눈물 아기 아 유희가 어디 갔어? 지금 모르고 있는데 또 연기에? 또 눈물 연기 또 하네 또 연기 자중해 연기 자중해 연기 자중해 아우 감동했던 예은이 이걸 어떻게 찍어야 되지? 뭐를? 예쁘게 다 찍고 싶은데 벌써 눈물 끝 졌어? 정말 끝했어 여기서 하는 거야? 아니 지금 이 덕분에 안 보여서 아 나? 아니 이제 곧 이동하긴 해야 돼 이건 찍어야지 예은이가 주인공인데 예은이가 주인공인데 예은이가 주인공인데 예은이가 주인공인데 나 이런 거 처음 받아봐 이게 뭐야 술이야? 아니아니야 간식 아니아니 이거 성지영 선물 어 맞아요 이거 먹어요 성지영 주르백화점이야? 맨날 술 나 내 생일 때도 선물 술 줬는데 우와 어머 너무 귀엽다 근데 이거 어떻게 찍어야 되지? 아 저렇게 우와 너무 귀엽다 아유 먹어야지 이런 거야 어 너 한식아 그거 들고 응? 그거 들고 한식아 아 얼굴 너무 부담스러워 나중에 생일 축하해 저 이제 이동하겠습니다 뭐 먹으라고 한 거 아니었어? 우와 너무 귀엽다 감사합니다 맛있어 어 푸링 뭐야 진짜 감사합니다 끝나고 먹어야겠다 이런 걸 주시면 맛있는데? 케이크 싸가세요 진짜로 아 케이크 다 나눠 먹을까? 가져가세요 먹을 게 많아가지고 진짜 싸가서 먹어 주시는 거 같아 응 이번 주에 파티를 많이 하시고 파티를 많이 하시고 진짜요? 어 인싸인데 파티 많이 하겠지 아 인싸 아니야 에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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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 아니, 인싸 아니야 나 진짜 어이씨이 너 얼굴에 묻혀야 돼 저희 끄겠습니다 안녕 냠냠